포항시는 지난해 도심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덕수용웅 학산동 일대입냐에 웰빙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산불 재발 방지와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해 단계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해 복구해야 할 면적은 총 64헥타르로 재발생 위험이 높은 6.3헥타르는 이미 사방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이번 복구 사업은 산림 하단부에는 단풍나무 등 7종의 활렵수를 심고 중상단부에는 등산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은 편백나무를 집중 식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